유럽연합 EU는 친미 독립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EU는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와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현 상황을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EU는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바꾸려는 것입니다.